문 대통령의 발언 마치 적군을 대하는 것처럼 협박해 하는 그런 장면이 사람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무슨 이유인지 살짝 수위를 낮췄습니다. 8월 31일 날 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로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살짝 바꿨습니다.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킨 의료계의 대성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8월 26일 그 서슬퍼런 경고 8월 27일 날 그 협박 비슷한 이야기 여기서 3,4일 지난 8월 31일 날 왜 그렇게 입장을 돌변했는지 아직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 대통령의 일처리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항상 그 이면에 뭐가 있나라는 것을 짐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그가 말하는 대로 이해한다가 아니고 저 말 속에 또 무슨 꼼수가 있는가 또 무슨 뜻이 있는가 그렇게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의심해 보는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의심하게 만든다면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이 왜 수의조절을 하는가 그런 의구심입니다. 방송을 이미 장악하고 있고 언론을 좌지울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의료계를 악마화할 수 있는 그런 선전선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나쁜 집단으로 만든 다음에 폭동을 진압하듯이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매너 취소도 하겠다고 억박지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더 강력한 강경책을 사용하기 위한 명분축적 과정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8월 31일 날 청와대가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여러 발언에서도 문 대통령은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어떤 실책을 행했는지에 대해 일체의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일체의 언급이 없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에 무슨 양보를 정부가 했는지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양보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는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공백만을 막아야 한다는 그런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으면 의사들이 알아야 될 거니 의사들이 전혀 모르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의사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진짜겠죠.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을 들으면 대다수 사람들은 정부가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의료계는 응하지 않을까 그런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제가 아는 발언은 정부가 무슨 양보안을 낸 것은 없다고 봅니다. 바로 이제 의사협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분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양보안도 없었다는 그런 생각을 굳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일단 의심하고 그 다음에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다음에는 무슨 술책을 쓰려고 하는지 그런 걸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양보안을 제시한 게 없는데 대통령이 무슨 양보안을 제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대국민을 상대로 그럼 국민들은 그렇게 믿을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항상 뒤집어 보는 것이죠. 다음은 회비 과정도 없이 급작스럽게 의사들의 그런 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의료계 편안을 내놓는데 아무 회비가 없다는 거죠.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정책을 주도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일체 없는 겁니다.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 무 오류선입니다. 우리 편은 절대로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문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정부가 약속한 회비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 회비기구 등을 통해서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비만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회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거를 양보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과대 정원학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일체협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때와 똑같은 겁니다. 제3자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거칠고 무리하다고 보는 거죠. 이번에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가 아닙니다. 청와대가 아마 주무적인 일을 대부분 다 맡아서 지시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주무책임자냐는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분란을 일으켰으니까. 이번 작업은 보건복지부 작업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위에서 내리찍은 거죠. 청와대 지시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은 의료정책에 정치가 개입한 거죠. 전남의 두 개의 공공의대를 신설한다. 모든 사람들이 정치가 개입했구나. 정치적인 이득을 목표로 하구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냐. 누가 지시했냐. 누가 맡아서 실무를 했냐.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절대 문 대통령 그 부분에 대해서 실책을 인정하거나 책임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2000년 의약분업정책으로 시작된 의사 파업이 중단된 다음에 그해 7월 달에 보건의료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보건의료기본법에는 의사의 수급문제 같이 중요한 사안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협의할수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절차적인 문제는 다 없애버린 겁니다. 우리가 권력을 지었으니까 마음대로 하고 너희들은 그냥 까라면 까 이런 식인 겁니다. 이 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지관과 협의하고 의료계와 의료수요자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위의 심의 이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의료의 자원, 제공, 이용체계 같은 주요 항목은 모두 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법 제정 이후에 2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전 정부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번처럼 의료계 파업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중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법률이 요구하는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게 일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중요한 때 코로나19 때문에 온 천지가 야단법석일 때 그런 보건정책을 내놔가지고 그 의사들을 그냥 대경실색하게 만들 필요가 있냐.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전쟁터에 있는 당수지 않습니까. 전쟁을 직접 수행하자는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뒤에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대한 시점에 그렇게 논쟁이 될 수 있고 논란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집어내서 그렇게 의사들이 그냥 파업까지 계량할 정도로 그렇게 화를 나게 만들 필요가 있냐. 타이밍도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저는 어쩌면 저렇게 탈원전의 재판일까. 아우성처럼 반대를 치더라도 그냥 밀어붙이는 거잖습니까. 탈원전은 전문가 그룹들만 무력화시키면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이번에는 의사들이 다 들고 일어났더니 좀 골치가 아픈 거죠. 인력화는 비록엔 안을 세우고 정부안을 세워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 합의점을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남의 두 개의 공공의대 신설은 그게 뭡니까. 국민정부를 바보로 여기지 않으면 그런 조치를 왜 합니까. 왜 전남에만 두 개의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됩니까. 그런 논리라고 하면 전국에 모든 도에다 두 개씩 다 설치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자제분들을 의대에 넣으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이 의료 제도 개편 작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있는지 온천하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게 된 거죠. 대통령 말을 아무리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저 양반이 또 거짓말 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사심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의료 정책을 세우는데 왜 정치가 개입하냐. 특정 지역에 편의함을 주기 위해서 왜 정치가 개입하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8월 30일 날 청와대 회의에서 대통령 발언 후 한마디도 우리가 잘못했다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보기만 하면 의사들이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공직을 맡은 사람이 최소한 그런 식으로 처신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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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